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9일 금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방송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핵에 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입에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툭하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번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고함을 질러대니 그런 내용의 이제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서랑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광진구을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죠. 출신은 조작값 35% 4.15 총선 광진구을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자장을 훔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거갈리위원회가 고민정을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광진구을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신문지상에서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신문의 이름 대서특비되는 걸 보면서 혀를 껄끌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이름 점검하고 별별 소리를 다하기 때문에 고민정 씨는 조작값 35%로 부정선거로 낙선자가 남조선선거갈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당선자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꼼짝없이 여러분들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그것을 찾아 냈습니까 고민정 탄핵하려면 하라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관종 자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압승한 이후에 더불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그냥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 를 해임하고 한동훈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으로 같이 임한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억박지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은 민주당 탄핵 논의에 대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죠. 이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지금이 상황이 이 정도니까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21명인데 민주당은 그 가운데 10명 정도를 탄핵했거나 탄핵을 위험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의사당을 장악하고 그 의사당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업자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선거부정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섭게 한마디로 윤합바지 한합바지로 안 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강한 그런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한 성토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물렁하게 합바지처럼 행동하니까 그 가짜들이 진짜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 위정교사라도 했냐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문제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순진합니다. 좌파들 좌익들 그 동네 사람들은 범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고 조금 있는 죄는 부풀려가 여러분들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거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여덟 번씩이나 여러분들 권력을 훔칠 정도가 되면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막판까지 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냥 동물이라기보다도 영어로 비스트 짐승과 똑같은 거죠. 선거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권력을 창탄하는 것을 한 번이 하고 여덟 번 정도 했으니까. 그 여덟 번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그냥 바보천치 그렇게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바보천치다 이렇게 하면 서울법대를 나온 그런 신동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보천치라고 여기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침묵하고 검찰에 대한 여러분들 상위기관의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면 그게 바보천치죠 뭐. 합바지죠.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산거 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한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든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가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해왔고 2024년 총선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인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헛소리나 뻥뻥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저라도 여러분 더블당 사람이면 완전히 핫바지로 여기겠죠. 그리고 핫바지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아마 짓밟힐 겁니다. 이게 악담이 아니고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에 어마어마한 득표수 조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바보 천치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냥 코가 하늘을 찌르듯이 더블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를 저지르라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꼼짝달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짓밟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질 겁니다. 2024년 총선 거의 200승 넘길 겁니다. 더블당이. 그래서 탄핵 저지선을 돌파하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겠죠. 그게 뻔히 진행되는데 그걸 보고 눈만 끔벅끔벅하니까 얼마나 바보로 여기겠습니까. 저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 같아요. 권력을 만드는 선거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도 하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이런 걸 느끼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런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통과시키는 방법까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이른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의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에 여러분들 5%를 하게 되면 220만 표를 여러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정도를 전국에 329개 여러분 지역구 여러분들 그게 뿌리게 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58개의 지역구 가운데서 57석을 더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에 이런 사람들이 실상을 정확히 모르면 그러면 총선 끝나고 감빵 집어넣겠죠. 그 사람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분들 감빵에 집어넣는데 한동훈 씨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뭐죠. 주구처럼 여러분들 띄워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빵으로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감빵으로 대통령도 쳐넣을 수 있는 것이 더블당이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눈이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예외가 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를 영구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골로 보내겠죠. 박 대통령 때는 선거까지는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과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사는 물리나 지혜는 훨씬 더 하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뻔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2아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더블당이 5%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200석을 단독으로 훨씬 웃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권력의 여러분들 꽃가마를 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란 것은 앞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칼을 갖고 있을 때 즉시에 적당한 방법으로 칼을 쓰지 않고 그 칼 끝이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를 크게 예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젊은 분들이 모인 모임에 가가지고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하소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말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밀어주시면 그때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날이 서슬퍼를 정도로 살아있는 집권 초기에 못하는 개혁을 집권 중반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사건건이 윤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정도면 선거를 완전히 정확한 상태에 치러진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상상을 해봐야 될까. 오늘자 신문만 보더라도 결국 대법관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야당이 보이콧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울며 겨자식으로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또 다른 분을 야당도 협조개 할 만한 그런 조희대 대법관을 선택하는. 이게 다 이제 뭐 완전히 뭐죠 선급 부정 세력들에게 발목이 완전히 그냥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목줄을 그냥 잡아낚인 상태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에 거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봉투법 방송법 이것을 더블당 단독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일보 사슬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사슬이고 아무리 아우성 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강겠지 않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는 뭡니까 뻥튀기처럼 튀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죠. 선거 부정을 한 번 할 때 어렵지 여덟 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뭐죠 그냥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인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쁜 일이란 것은 한 번 처음 할 때 어려운 겁니다.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할 때는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어리석습니다. 나라가 가는 길이 그냥 편히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 체제를 굳히는 과정들이 그냥 그 이름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총선 이후에 어떤 변고가 일어나게 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오늘 이런 조선중앙동화의 더불당의 이름들 발목잡기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역사학을 공부하신 신봉용 교수께서 짧은 아마 원고지 한 제가 볼 때는 한 500자 500자 정도의 아주 짧은 갈름을 신봉용의 신영웅전이라는 그래서 아마 공병용 TV에서도 한두 번 정도 다루었을 겁니다. 신봉용 전 건국대 석재하 교수께서 처칠을 언급했네요. 처칠 총리의 실수.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을 성전으로 이끈 참 대단한 그런 영국이 아마 건 현대사를 통해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걸출한 그런 총리일 겁니다. 아주 정치 명문가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미국인이었죠. 미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군수상 육군상 공군상 재무상 해군상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쓰면 관운이 참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관운 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아주 늦게 됐습니다. 언젠가 공병용 TV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는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갈 그런 생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칠 수상도 본인도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지만 1929년도에 대공황의 이름들 발생했을 때 많은 돈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특히 미국인들이 처칠 수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총리 물망에 올랐지만 낙마하는 그런 때는 미국의 순회 강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이 많이 후원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 후원해서 모은 돈들을 대부분 다 여러분들 대공황에서 이렇게 주식주자를 잘못해서 잃어버린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차 세계대전의 성전으로 있건 아주 그런 걸출한 그런 수상이고. 특히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총리 물망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낙마를 했지만 아주 노년에 그렇게 총리를 해서 장수 총리를 했지만 오늘 신봉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살짝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인 포츠탐 회담 중반에 본인이 몸담고 있던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여러분들 패배함으로써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포츠탐 여러분들 회담 중간에 짐을 싸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한 국제정치에서 외교에 성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허단 외교 성과가 모두 덧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처칠이 남긴 정치적 교훈입니다. 이 신봉룡 교수께서 이 칼럼을 왜 썼겠습니까. 윤 대통령 보라고 쓴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시고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그렇게 해서 외교에 여러분들 큰 공을 들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정이 잘못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좀 정신을 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잖게 역사학자가 여러분 제안한 것이 바로 내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허단 외교 성과가 모두 덧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정이 결국 여러분 뭐겠습니까. 선거에 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처칠이 처한 그 당시에 영국하고 달리 한국은 2024년 총선에 현재 전망되는 것처럼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거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대패하게 되면 윤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퇴임 재직 중간에 탄핵을 당하거나 그렇게 수모를 당하겠죠. 탄핵에서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치료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결국 대통령을 감방으로 집어넣을 그런 계략을 꾸미겠죠. 그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여기서 우회적으로 신봉룡 교수께서 이렇게 내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2024년 총선에서 필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집권 여당이 현재 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그냥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뻔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생각을 하고 사심 없는 사람 같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더블당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치러온 8번의 선거 부정이고 그 중심에 바로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에 사전투표 특유소 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선관위가 돕고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런 사실인 것.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부러지더도 선관위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사실이냐. 바로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러분들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 증거를 여러분들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바다에 수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치 관역을 명중시키는 것처럼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공병호 tv나 공병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나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3년 6개월 정도를 이야기했으면 한동훈 씨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감방 갈 겁니다만 제가 악담이 아니고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오늘 신봉용 교수께서는 처칠의 교훈을 여러분들 인용하면서 내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허단 외교 성과 모두 더듭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2024년 총선 에서 9번째 선거부정을 통해서 사전투표특별수 조작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게 되면 당신들도 낙동강 오리아리지만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노예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신봉용 교수께서는 나이가 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처칠의 교훈에서 내정의 중요함 이렇게 지적했지만 저는 바로 코앞에 닥친 2024년 총선에서 현재와 같이 부정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존속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뭡니까 집단체면 이라도 이런 집단체면에 빠질 수 있을까 사회가 이렇게 이성을 상실해 버릴 수 있을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유역 후보들은 어디서 출마하든지 간에 낙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나오든 원희룡이가 나오든 나경훈이가 나오든 지상욱이 나오든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도 아니고 위대한 발견도 아니고 더불당과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을 해서 2017년 대선부터 8번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명한 여러분들 사실이고 더 이상 논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디서 출마하든지 간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차출하든 원희룡이를 차출하든 나경훈이를 뭡니까 전략지구에 투입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조건영 기자가 여당 크지는 한동훈 역할론 원희룡 역할론 당내 용산참모들 흠지 가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들 다 뜯어드는 겁니다. 다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체면이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보드카를 몇 잔씩이나 만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절대 못 이긴 겁니다. 한동훈이를 종로에 투입하든 흠지에 투입하든 비례대표로 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은혜를 어디 투입하든 강순규로 어디 투입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심 없는 사람이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인요한인을 서대문갑에 넣든 한동훈이를 종로에 넣든 원희룡이를 종로나 고향에 넣든 김은혜를 분당을 해 넣든 나경훈이를 동작을 해 넣든 박민 씨를 분당을 해 넣든 강성규를 홍성예산에 넣든 간에 너희들은 아무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기 때문에 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달성은 되겠죠 주경호는. 윤재욱을 달서을의 이름 투입하는 건 되겠죠. 왜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그래도 조작하더라도 뭐죠 당일 투표와 압성을 가져줄 거지가 되겠죠. 나머지 수도권은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했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상향 조절해서 부풀리고 그곳에서 확보한 전국의 329만 표의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에게 골고루 이름 나눠주게 되면 수도권 지역 서울에서 49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3석 경기도 58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석 인천광역시 13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0석이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당의 수뇌부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그것을 회피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그러니 어떻게 인간들이 인생들을 그렇게 사느냐 이야기죠. 너희가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냐 이야기죠. 그동안 여러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으니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갑자기 바보 천치가 돼버렸냐 이야기죠. 선거부정 앞에서는 왜 그렇게 선관위의 너무나 작은 당신이 돼버렸냐 이야기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까지 무슨 일을 했기에 선관위 앞에서 그렇게 너무나 작은 당신이 돼버렸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갑제가 저보고 여러분들 먼저 사기꾼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조갑제가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공병원한 사람은 20대 여러분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훈련을 받고 지금 60대 초반이지만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특히 선거 문제는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의 이런 명운이 걸렸고 동포의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운명이 갈린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숫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뭐죠 사바사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여러분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뭐라고 합니까 더불당과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협력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8번이나 사전투표특보수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무슨 사연에서 이런 뜯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이런 죄값을 저지를 겁니다. 그 죄값을 본인이 저지르겠지만 백성들은 다 이런 노예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 제값 치르더라도 국민들이 노예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일이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식시한 야예부라는 것은 인간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짐승의 길을 가느냐에 여러분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나 언론계가 모두 다 짐승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대가를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여러분들 70년 만에 80년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될 수 있는 일당 지배체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뭐 신문마다 뭡니까 인유안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원희룡이가 어떻고 김원희가 어떻고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덕을 얻겠습니까 짐승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일반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의 일당 지배체제를 살아야 되는 그런 세월이 되는데 그런 세월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어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중국식의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복원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7번이나 절개어 사용해왔던 국민의힘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일정 부분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더해주는 그런 소위 조작값 방식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종사기수법에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강력한 메가톤급 사전투표 조작방법입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일단 부풀려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만큼의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그걸 어디다 쑤셔 넣어주는 겁니까 모두 다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주면 더블당 후보가 어떻게 압승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고서 3만 7473표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이걸 누구한테 집어넣어줬습니까 더블당 후보인 진인교훈이에게 강서구의 20개의 동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율을 투입해가지고 압승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어선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빈이가 이끌고 있는 남조선선관위가 압승을 만들어 준 거잖아 이런 미친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지도청들이 다 원희룡이가 어떻고 뭐 인유안이가 어떻고 뭐 나경훈이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당신들은 당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눈에 안 밟히냐 귀에 안 들리냐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다고 칩시다 원희룡이는 자신이 없냐 너그 다 새끼들 없냐 너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야기죠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고 나면 다 그만인데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뽑아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을 지금 여당이 적극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윤 대통령의 감방을 가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진 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야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발생했고 그 부정선거가 바로 새로운 수법의 사전특표특표 조작 방법이고 그것이 2024년 총선에서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적용돼가지고 그냥 더블당이 뭡니까 200석을 돌파하는 것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돼버렸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 이야기예요 그걸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 이야기예요 그걸 이런 검찰총장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예요 그 피해자 가운데 하는 여당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예요 다 인생들 헛산 겁니다 나는 고관대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권력이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건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비슷 짐승 수준인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일 투표 이전인 10월 7일 이틀간 이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고 올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성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2.64%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예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사전투표 선거 명부도 없이 여러분들 선거 치룰 나라가 어딨냐예요 100명이 선거를 했는지 사전투표에 200명이 선거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죠 선관위 놈들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예요 선관위 놈들이 22.64%가 사전투표를 발표했으면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죠 다 가짠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 이런 밤을 세 가지 분석해보니까 그대로 무슨 신용사기 수법을 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만큼 뻥튀기 시키고 실제 투표율은 15.43%와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율은 22.96%의 격차인 7.49%를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쑤셔 넣어줬습니까 한 표도 뭡니까 국민의힘의 김태우와 함께 주지 않고 진교훈이 함께 다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어떻게 쑤셔 넣으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쑤셔 넣은 거를 이 푸른색이 뭡니까 선관위가 보너스를 준 겁니다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게 진짜 사전투표자만큼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20개 동에서 여러분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진짜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수 에다가 그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를 줘가지고 두 개를 다 갖자 사전투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진짜처럼 공평한 겁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선관위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김용빈이 윤석열이 이름 임명한 김용빈이 7구학번 서울법대 출신이 김용빈이가 뭐라고 합니까 선거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거는 괴수다 이야기죠 너거는 수개다 이야기죠 너거는 새끼가 없냐 이야기죠 너거는 새끼가 없냐 이야기야 너거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탁 다물고 당청소통이 뭐 어떻고 현장을 가면 가슴이 울컥한다 이런 쓰잣기 없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비슷하다 짐승이다 이야기죠 이런 짓들을 앞으로 뭡니까 2024년 총선에서 그대로 할 건데 그대로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제도개혁을 통해서 막아달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런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망인데 그걸 다 깔아문게 인간들 참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 그 하마스의 터널 도시를 진압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들이 아는 것 나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야무짐과 그 확실함 그 책임감 두 번째는 그 싸우는 이런 젊고 젊은 병사들의 그 애국심 이렇게 선거마다 도덕질을 한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권력을 도덕질하고 세금을 기생충처럼처럼 빨아먹는 인간들이 다 이런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생기겠노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지시가 윤석열이가 다음에 감방으로 가던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지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 양보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들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 애들의 앞날이 나는 얼마 안 살라 이제 뭡니까 보너스로 사는 거니까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참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선거래에서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 214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 참 나도 조선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란 사람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6분이 하나 나라가 돼버렸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 못 고쳐가지고 이제 선거부정이 제도화가 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나라라고 부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그냥 남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으로 살아갈 때도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진단해서 문제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회사에서 이런 수출을 많이 하는데 크레임이 생기면 미국에서 제품을 쓰다 크레임이 생기면 날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그런 절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세일자하고 영업사원 1호라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다 부추기는데 무슨 세일들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뭡니까 봉급받아 산 사람이 저도 작은 자영업을 했습니다마는 자영업하는 사람들 뭐죠 매일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일치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뭐죠 들어오는 돈 받아 나가는 돈이 많으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일들은 무슨 세일들입니까 평생 봉급생활을 한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계속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4.15 총선 조작 이전에 17석이 국민의힘 몫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해서 8석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 8석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석된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모른 치침을 때릴 수 있냐 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온 신문마다 그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도배지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시치미를 뗍니까 그게 어떻게 시치미를 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 선거 부정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15 총선의 자당 후보가 13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대선을 거쳐서 지방선거 를 거쳐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기가 목이 아픈데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자기 당의 여러분들 후보들이 130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입을 다물 것이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패에도 싸겠지만 참 그걸 믿고 따르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국민들이 여러분들 참 딱한 거죠 여러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 25%를 사전투표율 부풀기로 환산해보게 되면 6.7%가 나옵니다 그 6.7%를 조작한 것이 4.15 총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7% 이름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힘당이 조작 이전에 17석을 차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짐승들의 이름 대행진입니다 이 나라는 지도자들 가운데 모범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입 딱 다물 모양 넘어갈 걸로 알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마 선거 부정과 관련된 똥통을 다 윤통이 덮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 민심은 어제 여름 제가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그런 방송을 여러분 내보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에는 방송을 내보내고 방송을 다시 봅니다 정말 공병호 tv가 탄압을 안 받았으면 수십만 명이 그 컨텐츠를 소화했겠죠 지금 선관위 사람들이나 윤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못 보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나 어제 이 방송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하두고 뭐냐 제가 죄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급하게 여러분 정리한 8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윤 대통령을 향한 하살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역사적 죄인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잡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매 사람들이 그냥 꽥꽥 거리는 것을 아마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성규 대통령실에 있던 수석 양반이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말라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한테 억박지르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정선거 부자로 여러분들 거론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덮일 수가 없다 이야기 너희가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덮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은 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야나 시계가 넓어야 된다 이야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이 있었으면 이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경험하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 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자식이 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지만 대통령은 올라갈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들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어떤 종류의 전문가 글보다도 낫습니다 연통이 왜 의심받는가 한번 보시죠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갖고 있는 의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아는 사실을 인정하며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수용하고 침묵한다는 것이 이런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수단이라고 봅니다 달리 표현하면 침묵이란 기만수단을 써서 국민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그런 침묵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부정선거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는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수용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수단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이란 기만수단을 써서 마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논리를 요약 정리하면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수단이며 이것은 정부가 부정선거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부정선거를 덮고 넘자는 의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부작위적인 월건이고 직무유교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묵에 대해 혈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님이 여러분들 올리는 글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런 논평이나 사슬이란 것이 다 식자청이 쓰는 것이 다 거짓말로 점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들여 쓴 댓글이 훨씬 더 진솔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시기죠 범죄와 한편이 아니고서는 이해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정기관도 아니고 국가 공공선거 공적기관을 냉큼 저항한 번 없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국가의 최고 수장이라면 권한을 잘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체문학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들과 국가에 이보다 더 큰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음입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큰 상황을 먼지처럼 가볍게 보는 수준에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편없는 사람이 뜻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 듯 합니다 선거제도 못 고친 한 영혼이 갈 듯 합니다 온 국민들 주권도 강제 박탈될 정도면 북한이나 별발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온 국민들의 의사와 말을 전혀 안 듣고 선출된 공직이 폭주할 정도면 인간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과 개인의 선택권과 기본권이 없는 사회가 상상이 안 됩니다 법이 무력화되고 그 안에 권력의 지배가 자리잡고 인간의 기본권과 공공질선이 흔들린다면 못 넘을 경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모든 악이 다 용인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훨씬 더 리얼하게 묘사한 한 분이 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인의 글보다 더 여러분들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단지 부정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살이 가장 풀뿌리 밑바탕의 근간이 되는 그 부정선거가 원초의 근원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이 부정으로 완전히 세상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쟁도 입찰도 공무원 시험 따위 등도 개인 간의 거래는 물론 집단 간의 거래 등등도 모든 것이 all over all이 모든 것이 부정부정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는 500년 조선왕조 시대 가까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지금의 중국과 북조선과 너무나 완전히 똑같이 오직 권력과 힘만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만이 세상이 되어 우리 같이 권력과 힘이 없는 불쌍하고 초란하고 서러운 시민들은 공정과 정의와 법칙과 싸그리 사라져 완전 뒤집고 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좀 표현은 거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식인보다 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이 불쌍하고 초라하고 서러운 서민들도 공정과 정의와 법치가 쥐새끼 꼬탁지만큼 정도라 흐르는 그야말로 개미새끼 발가락 정도의 공정한 세상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안 밝히거나 못 밝히면 쓰레기보다 훨씬 더 못한 지금의 고간대작들은 세상이 더욱더 더럽고 더러워져 그야말로 완전 개판 똥판 아사리판 아수르판이 더욱 완전히 살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광급 물량의 입찰이라든지 아이들의 입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혼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부정의 제도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들 인민을 그냥 줄이를 틀어가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남조선 승관위와 북조선 승관위가 뭐가 다릅니까 별로 차이가 안 있습니다 남조선 승관위는 폼을 잡고 국민들을 덜너리 세워가지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qr코드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투표자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정치적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비밀투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할 정도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이런 쓰는 거리라는 것이 다 핵심은 피하고 그냥 제 눈에는 뭡니까 그냥 그냥 뭐죠 그냥 거짓말로 가득 채운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에 정성을 들여서 의견을 남긴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진솔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선거부정은 그냥 선거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똥통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져야 되는데 뭐 이 양반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이 양반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참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 때까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선관위 사람들은 참 불편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채널을 탄압해 가지고 몇만 명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몇천 명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줄여버렸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뭐죠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불편하긴 할 겁니다 본인이 뭐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닐 겁니다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법무장관도 우리 편 검찰총장도 우리 편 더블당도 우리 편 국힘당도 우리 편이니까 그러나 계속 까발기니까 좀 불편하겠죠 불편할 건 사실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모두 다 돼지나 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조작한 것을 밝히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용을 써도 조작은 밝혀집니다 이번에 용을 썼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도의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쑤셔넣는 그런 일종의 아주 신병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밝혀집니다 왜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장재원 부산특별시 사상구에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맡아놓은 당상구 같은 그런 사상구에서도 위험하다는 내용을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때 부산특별시 사상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7.5%로 뻥튀기하는 그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재원 후보가 아주 작은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보도를 드렸고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정상적인 투표 4.15 총선의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 장재원이 6만 9천 표 배재정이 5만 5천 표였는데 7.5%를 조작을 하게 되면 장재원이 6만 9천 배재정이 7만 표 정도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부산시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선거부정이 좀 있더라도 부산특별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산특별시인지 부산특별시 부산직할시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하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15석이 6석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수준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산에서 15석이 6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조작을 7.5% 하게 되면 국힘당이 6석 더블당이 12석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18석 가운데서 15대 3이 6대 12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이름 출마하는 후보들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닌 거죠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선거 조작 세력들이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쑤셔 넣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 강조했지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방법은 qr코드나 투표지 분류기나 그다음에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사용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하든 아니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의 이름도 사용됐든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는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결국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은 경우는 양당 후보의 차익값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벌려주는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양 후보 사이의 차익값을 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25% 벌려줬던 것이 4.15 총선이고 이것을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만큼 여러분들 벌려준 겁니다 이 선거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1.6%만큼 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줬나 수작업을 조작할 수 없고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규칙을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에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1.6% 조작을 했고 이것을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3.0%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하게 대해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지금까지 8번 무슨 짓을 해봤는 거 아니까 이 차이에 사전투표자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17.5%는 17.5%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5.8에서 마이너스 5.8입니다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해왔습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조선 선관위 갖고 김용빈 괴수가 이런 진두지휘한 조작이 이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계속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른다 천만의 마음 윤석열이 잘 알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거죠 이 원석이 모르겠으면 잘 아는 거죠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 조작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이 간격을 벌려놓는 겁니다 얼마를 간격을 벌려놓는지 4.15 총선은 25%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강서구청장은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5.8 마이너스 5.8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얘기죠 이걸 남조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담당한 핵심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꼭 같은 짓을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할 겁니다 훤히 보입니다 점쟁이 아니하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숫자의 그대로 덜미가 잡힙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약회의님께서 잘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중간에 검정색 사전빼기 당일특표 차익값입니다 21대 총선 조작하기 이전입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차익값이 0 0 0입니다 21대 총선 조작을 한 이후에 여러분 차익값은 플러스 5.5 마이너스 4.8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6.3%입니다 16.3%는 뭘 뜻하는 거야 사전투표 투표자에서 16.3%를 조작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2024년도에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를 7.5% 여기는 7.2% 원래는 7.2% 이게 잘못됐으면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5.6 통합당 마이너스 5.5 플러스 11.1%입니다 여기 21대 총선보다 더 큰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익값 그래프에서 그대로 다 빨가게 되는 겁니다 오차범위를 0에 3%를 다 넘었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약회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보면 그대로 빨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전 여러분들 투표 조작범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더라도 결국은 이런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의 선거를 다 이렇게 도덕질을 했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기가 찬 거죠 이런 도덕질을 하더라도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대선 조작값 25% 2018년 지방선거 조작값 40% 2022년도 4.15 총선 조작값 35%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값 25% 2020년 지방선거 조작값 15% 이번에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방송 시작 초두에 탄핵이란 용어가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이후에 금기시되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보통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이름 강력 반발하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인요한의 대통령 믿고 덕보 잡들 너무 서쳐 이준석 돌아오기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정치판에 여러분들 띄었던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은 정치판을 좀 예리하게 보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덕보 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다시 들어오느라라고 시해적 조치지한다고 이준석이 돌아오겠나 이런 점에서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걔네가 좀 다른 겁니다 이준석이 잘못했으니까 뭐죠 징계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 씨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이하고 적당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덕보 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이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마스란 여러분들 집단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태를 분명해 가지고 천 명 이상 정도의 사람을 살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데 간 데 없고 그냥 프리 팔레스타인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덕보 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왜 조리돌림 조리돌림 해놓은 것이라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여러분 공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에 어떻게 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예리한 정치 논평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문제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하고 걔네가 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건데 이준석 사태가 어떻게 당 지도부가 초래한 겁니까 이준석이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훨씬 더 경한 여러분들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은 자업자득에서 본인이 처신을 깨끗하게 했으면 징계를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여러분들 키부치를 침략을 해 가지고 천 명 이상 사람들을 뭐죠 그렇게 학살 안 했으면 지금쯤 과자가 여러분 폭격을 받을 일이 있겠냐 이야기죠 항상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원인 결과를 명확히 해야 되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덮고 잡도 못한 놈들 함께 당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거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홍준표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논평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정치판을 좀 예리하게 읽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본질을 벗어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와 초래한 건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당 지도부와 초래한 거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하마스를 두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들 저런들 한 대간에 이준석은 지역구에 당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태를 보게 되면은 2023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어떻게 대패할 것인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패의 여름 근본 뿌리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게 침묵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그냥 나는 당선됐으니까 땡이다고 여러분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침묵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되고 한 달이 안 돼서 2022년도 6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일어났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35%의 조작값이 적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대표를 하겠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이 대표를 하거든요 그 다음 뭐가 오겠습니까 2027년도 여러분들 대통령선거를 여러분들 대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장악이 된 겁니다 특정 세력들에게 총 한 방 안 쓰고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다 탈취하게 된 겁니다 무슨 사연이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가 볼 때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하고 똑같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하지 그런 흐리멍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4.15 총선이 이런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침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내놓고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 이런 조작값 15% 적용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한 명은 친민주노총 후보로 한 명은 더블당 후보를 구의회의 기초위원을 만든 겁니다 남자들이 이런데 이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책임감이란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누구집 이름 애의 이름입니까 국민들이 이런던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그냥 입싹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입 다무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선과 위선에 대해서 난 치를 뜰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재산들이 많으니까 잘 살 줄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죠 어차피 성간인은 공병호 tv는 탄압했으니까 몇 명 안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너희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윤 대통령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은 도리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터졌는데 그냥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를 침묵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4년 4월 11일 총선의 부정선거를 용인 내지 방조 내지 협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야를 좀 길게 보게 되면 다 이런 벌 받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잠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되면 본인의 지지도도 하락하시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하살이 다 뭡니까 윤 대통령이 항항할 겁니다 내가 악담을 퍼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전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여러분 도독질을 8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남조선이나 북조선은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1년의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여러분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8번이나 진행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번이나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입 싹 닫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거죠 당청소통이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뭡니까 현장 찾아가라면 눈물이 확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기네스 북감이고 나는 이걸 보게 되면 남조선이나 북조선이 똑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지금 애들이 놀러와 가지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냥 이제 여담 이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 명을 좀 더 주셔가 여러분 좀 더 살면 조금 더 사는 거고 아니면 뭡니까 내일이라고 부르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멀쩡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여러분들 입을 다 다물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아니면 국민들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수렁띵에 빠지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입 쳐 닫고 이런 세금 받아서 처먹고 사는 놈들 보게 되면 화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근제하겠습니까 5천만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이도 이런 선거 부정 없다고는 날로 떠들고 다니지만 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며칠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정선거 하면 이준석이는 지역구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선관위 사람들이 이준석이 이런 부정선거 이런 덮기 운동에 큰 공을 인정해가지고 조작값을 역으로 듬뿍 이런 인정해서 이준석이 밀어주면 모를까 이준석은 정치판에 지역구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7.5% 이런 부풀리게 하게 되면 9275표 차이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도 다 알 겁니다 본인이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죠 조작값 7.5 5.5 30 2.5 이런 2.0%까지 여러분들 부풀리게 하더라도 이준석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준석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부분 국힘당의 유력 후보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전폐한다는 이야기 수도권 지역에서 그냥 전폐하는 것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로 다른 뭐 이야기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올린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7.5%만큼 조작하는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국힘당은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세 곳 경기도 58개 지역구에서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표수 조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일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사심이나 거짓 없이 일어난 일을 증언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상합니다 혁신이 어떻고 신당이 어떻고 인재영입 어떻고 등은 모두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근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국힘당은 대표가 돼 가지고 다시는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여러분들 나오기가 힘든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차된 그런 역사의 여러분들 길목에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 너무나 뼈아픈 부분인 거죠 그냥 거의 이완용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완용급으로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완용처럼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부정선거 뻔한 선거를 뭡니까 아무 제도 수순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다 가르쳐줘도 윤 대통령은 이완용급이 난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침묵한 난 본인이 지금 꽃가마를 타고 뭡니까 권력의 꽃가마가 눈이 가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선거 콘텐츠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보면 다룰 기사가 저희 없습니다 다 가십거리고 저 함께는 애들 장난이고 소꿉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인요한이가 듣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써잘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질과 핵심이란 문제를 아무도 건들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면 참 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렙된 거짓과 사기가 그냥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전투표 제도가 전면 개선이 안 되면 부분적이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파헤친 책이 지금 보시는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고 4권은 4.15 총선이고 5권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됐던 모든 선거 방법은 미래통합정이나 국민의힘 후보와 등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조작값 방식을 완전히 까발렸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범죄 세력들이 새로운 방법을 아마 찾아서 출구를 모셔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이 너무나 위력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주시고 특히 4권이 4.15 총선이니까 4.15 총선의 모든 선거에 선거 부정의 기본적인 기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급에 좀 많이 힘을 대주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널리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기독교의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인데 사실 뭐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명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이제 흉하고 또 거짓이 이런 데 횡행하고 또 우리 기대를 저버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